전주 경찰서 광화문 집회 인솔한 목사 7명 압수수색 8월 23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집회 당시 인솔자 역할을 담당했던 7명의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의 이유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는 사람들보다는 특정 그룹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단 7명의 목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또 한 번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아주 소규모고 특별한 장치나 기구를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수수색들이 남발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착잡한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비 수장의 철저한 충견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찰이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면 경찰 공학으로 불릴 정도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 이 나라의 시민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시민 케이시는 이렇게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왜 교회만 그렇게 못살게 굽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민주노총은 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시위를 한 이과대학 학생들은 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민노총과 의대 대학생의 대모 명분에는 문재인 하야가 없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특정인의 사병과 같습니다. 이렇게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시민들의 항의입니다. 대구의 한 한 시민 제이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월 20일 날 오후 2시 30분과 7시 30분에 대구 계명 아토홀에서는 세계적인 오페라인 유령의 오페라 공연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여기는 밀집 공간입니다. 반면에 광화문은 공개된 오픈 공간입니다. 밀집 공간에서 공연을 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광화문 오픈 공간에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는다. 이게 온전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방송을 하고 나면 댓글에 케이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월 18일에 개최된 미스트로트 앙코르 술 공연은 실내에서만 수만 명이 열강하면서 관람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능가하는 밀집도와 열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대단히 차별적이라는 것이죠. 개신교 특히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차별적인 조치를 정부가 취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또 케이님은 부정선거 타도 집회가 무서운 겁니다. 파리오 집회에 그렇게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지는 집권청 사람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탄압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순수한 의도로 방역 목적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집권 여당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믿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L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방역이 정치방역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방역이다. W님은 좀 상시하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몇 달간 일별 검사수 분모를 보면 좋을 것입니다. 확진자 수 분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검사자 총수 분자의 확진자 수 이것이 바로 확진자 비율입니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위험하다는 의미는 분모가 고정되었을 때 큰 의미가 있지만 현재 검사자 수가 3배 4배 정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확진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 같은 공포스러운 코로나 조치들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번 주에 들어서 사망자 수가 얼마만큼 바뀌는 걸 보면 될 수 있겠죠. 사망자 수가 확진자 수처럼 폭증하게 되면 정부가 맞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과장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일 검사수에 대해서는 지난 몇 달간 자료를 전면에 나타내지 않아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알고 계시면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아시길 원하시면 공병호TV에서 보도한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의 주장을 보시면 충분하게 그러니까 검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확진자 비율은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님입니다.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서 휴가와 이동으로 접촉이 늘어난 것이 큰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외 집회의 전념도는 낮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정부는 순수한 방역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검사자 수의 증가, 확진자 수의 비례적 증가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겁니다. 확진자 수만 강조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총리,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동시다발적인 광화문 집회에 대한 비난 그리고 집회 개최 일자 이전부터 확진자 수 증가할 이유로 집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근 수세에 찬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도 하락 등을 염두에 두면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를 현재 집권여당 혹은 청와대 등이 전세를 지금 수세에 찬 국면을 뒤집기 위한 표와 저희가 다분히 있다는 사람들의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현재 지지도 내는 것이 많이 하락되기 때문에 8월 15일을 특정 인물과 특정 그룹을 방송과 신문사를 통해서 집중적인 타격을 끼치면서 동시에 판세를 뒤집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오르내리던 최근 폭담,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심지어 부정선거까지 모든 것을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호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의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아 저 양반들이 지금 뭔가 꿍꿍이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심 속에서도 일단 집권 세력은 특정 인물과 특정 그룹을 공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이미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강한 재앙이 없다면 그들의 의도대로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속도를 늦추거나 브레이크를 스스로 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코로나 이슈로서 부정선거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최근 폭단 문제나 그 밖의 여건에 악재가 되는 모든 그런 현안 과제들은 다 코로나 이슈로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공책을 활용하고 더욱더 공포마케팅을 활용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척척 돌아가게 될지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죠. 아 저 양반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름아름으로 다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집권 여당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지능력을 과소평가해가지고 자신의 의도대로 그것을 과장해서 확산시키고 그걸 통해가지고 본인들에게 아주 불리한 정말 감추고 싶고 정말 숨기고 싶고 정말 그냥 다 파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이슈들을 다 파묻는 부분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증가란 부분들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계 한국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GONG 공TV도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